이게 먹물이에요. 먹물에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아주 깊은 산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깊고 깊은 산속에 우리가 캠핑을 한다. 세상에. 아이고 어둡다. 근데 웬일이에요? 먹물에 넣는데도 불빛이 아주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죠. 바로 이게 크레모. 이게 기술력입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바로 LED. 우리 국산 LG 이노텍의 최고급 사양의 정보를 사용한 겁니다. 동급 최고 사양이에요. 밝기가 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두울 때도 싹 대나처럼 밝혀주는 그런 힘. 진짜 아웃도어의 절대강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랜턴 없이는 캠핑하는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불빛만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또 놀라운 역할을 해줘요. 바로 배터리 뱅크. 저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배터리 뱅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USB 단자에 연결만 하시면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 전원이 연결이 되면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충전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선풍기가 돌아가죠. 블루투스 스피커가 돌아가죠. 휴대폰 충전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외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차에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휴대용 충전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자체가 배터리야. 용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신기하죠. 삼성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렌터.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야외에 나가셔도 실컷 충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크레모아입니다. 아마 TV홈쇼핑에서 오늘 최초로 보여드리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입 안 하셔도 좋아요.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보십시오. LG 이노텍. LG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 LG 이노텍 G3 프라임입니다. 이게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 LED 장착했어요. 간판에 들어가는 LED는 저 밑에 등급입니다. 거기에 삼성 SEI 리튬이온 정품 배터리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휴대용 USB 기기 충전 다 가능합니다. 핸드폰, 태블릿 PC, 블루투스 아이들의 게임기까지.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디움 사이즈로 390g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말 들고 다니신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런 랜턴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랜턴 하나만 가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랜턴 하나의 가격만 보시더라도 이거 가격 자세히 보셔야 돼요. 11만 9천 원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오늘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옆으로 미니 사이즈. 5만 9천 원의 LED 랜턴을 또 하나를 더 챙겨드리니까. 이 미니 사이즈는 옷에 걸으셔도 돼요.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걸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등산 가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에 충전용 아답터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충전 케이블까지 하나 더 드리고요. 하드 케이스만 따로 구입 못 하나 굉장히 문의 많으신데 하드 케이스까지 챙겨드리면서 여기에 뿐만 아니라 고리까지도 더 챙겨드릴게요. 각각 두 개씩 더 챙겨드리고 차량용 충전기까지 해서 차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M세트예요. M세트 자동주문전화 1번. 그러니까 여러분. M세트하고 여기 라지 세트인데요. 큰 사이즈죠. 이 사이즈의 차이는 LED 전구 차이입니다. LED 전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 차이 사이즈가 좀 더 밝아지겠죠. 이 두 가지로 자동주문전화 2번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입니다. 미디움을 하시던 라지를 하시던 오늘 또 선물이 가요. 맞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들 열광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필요해요. 특히 캠핑장이나 탄천에 여러분들 놀러 가셨을 때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한강 공원만 나가도 너무너무 편리하게 이거 풀 세트로 그냥 다 드릴게요. 삼각대. 높낮이까지 다 조절이 되는 이거까지 함께 오늘 풀 세트로 다 방송 그 대신 방송 중에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삼각대 랜턴 거리까지 해서 방송 중에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가격이 알뜰한지 뭐한지 좀 비교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저희만큼 싼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동일한 구성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뜰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해드리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는 100배를 보상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디움 세트, 라지 세트 가격 차이 한번 보시고요. 또 무이자 8개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홈 앱 쇼핑 단독이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오시면 저희 가격 완전 내려가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결정하세요. 그래요?